이녀는 로블럭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하는 바로 죽음의 게임 소우 게임을 하러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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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까지 꼭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님도 꼭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님도 꼭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님도 님도 미호님은 꼭 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들어가볼까 갈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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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예전에 와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 이 서늘한 감각 오랜만이군 뭐야 뭐야 어 20초? 뭐지? 뭐지? 뭐야 뭐야 20초 뒤에 게임이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요 하아 하아 자 총 9명이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네 죽음의 게임은 계속됩니다 하아 우리 3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거야? 그치 그쵸 뭐 뭐지? 어 나 화면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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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지 어? 저 떠요 나도요 게임을 시작한다는 자 60초 안에 앞에 있는 뭐 상자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머리에 있는 기계가 작동돼서 내 머리를 펑 하고 날린대요 아 폭탄이구나 이게 네 뒤에 머리 뒤에 타이머 있는 거 보여줘 오 그러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상자를 빨리 열어야 되나봐요 네 맞아요 그 열쇠를 찾아서 60초 안에 이 머리에 있는 기계를 풀어야 된다고 해요 바로 지금 당장 하아 빨리빨리빨리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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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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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어! 주시놈 저 열었어요 흐흫흫 érer 오 나도 열었어요 주시놈 아 한번에 나왔어요 뒤의 문도 탈출 해야 돼 아 아닌가? 어와… 제발 집에 문 어떻게 탈출해 뒤의 문odry 제발 뒤에 문 여는 거 없는데 그냥 시간되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제발x3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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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머리에 있는 이 기계를 풀어야 돼 됐다 어 됐다 정말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우리는 살아남았어 나도 살아남았어 진짜 다행이다 과연 9명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라운드에서 말이야 그니까 자 저는 열쇠를 풀었는데요 과연 문 열리나 문 열리나 5초 안에 문으로 들어가래 5초 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거에요 자 와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다 살아남았나 5초 안에 나가래 5초 안에 나가야 된대 자 이 이 상자 안에 또 자 많이 살아남았다 2, 4, 6 7명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상자를 열어서 7개의 방에 키를 얻어야 된대요 7명밖에 살아남지 못하네요 키를 찾아도 어? 다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어? 우리 7명이에요 협동하면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치열하겠구만 자 이 상자를 열어서 키를 찾아서 저기 앞에 있는 숫자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 여... 이 나쁜 직소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찾은 사람은 열어어어 친구들 것도 찾아주는 걸로 해요 네에 오! 저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으면은 다른 사람 것도 찾아줘 자 친구들 것도 찾아주도록 해요 빨리 저어 빨리 상자를 열어서 열어어어 키가 나와야 될 텐데요 빨리 열어어어 오케이 넉넉해 미호 것도 빨리 찾아주자 친구들은 다 찾았나봐 벌써 방에 다 들어갔어 어 나 여기 왔어 아 됐다 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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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만 없단 말이야 열어어 50초 남았어 걱정하지마 어... 나왔네? 어? 안 나왔어? 40초 제발 미호야 너 살아야 돼 나 못 살아남는 거야? 아... 미호야 아... 미호야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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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미호야 리아한테 뛰어가 빨리 빨리 리아한테 뛰어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다 찾아줬네 나이스 자 저희 1번방에 어? 1번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간 거 같아 어? 어떡해? 잠깐만 저 친구 아직도 못 찾았어? 어떡해 친구야 자 2번방에서는 키를 못 찾고 이 방에 못 들어가면은 이 방에서 독가스가 나와서 죽는대요 저분 7초 어떻게 저 친구 것도 찾아줄걸 어쩔 수 없었어 잘 지내야 돼 안녕 안녕 어이구 저 친구가 5초내로 이동 5초 안에 이동해야되고 어? 됐다 어? 이게 뭐지? 어? 어? 자 이게 어이구 어렵겠는데요 자 이 전기배선 있잖아 전기배선을 똑같은 색깔로 일자로 맞춰야되는거야 너랑 나랑 너랑 나랑 합동게임이고 상대팀도 있는거야 우리가 먼저 맞추면은 우리가 사는거고 그럼 아래꺼 이거 색깔 위주로 맞추면 되겠네요 일자로 쭈욱 그럼 맨이꺼부터 하는게 맞지 자 바로 시작하는건가요? 와 어렵겐 상하본데요 어렵겠는데요 이거 제가 맨이일까 할께요 제가 아래가 내가 아래부터 할께 니가 위부터 시작할래? 야 저는 혼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왔어요 다른사람이랑 둘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오케이 자 할 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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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꼭 리아야 꼭 이기자 후후 좋은생각이요 제발 집중해야되요 시작 야옹 시작해야되 이제 바꿔 바꿔 자 노란색깔 여기다가 니가 어떻게 바꿔요? 클릭해서 옆에 있는거 클릭해서 아 빨리빨리 클릭이 너무 힘들어 마우스 마우스 감특가 너무 빨라 마우스 감특가 너무 빨라 오케에이 아 사람들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듭니다 어? 이거 위아리도 바꿀 수 있네? 그래? 헷갈리니까 옆에 걸로 합시다 뭐죠? 이러면 안되는데? 빨간색이 그럼 아니 위아래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 가만히 계세요 냉냉냉 역시 리아야 저거 하나만 바꾸면 돼 가운데꺼 파란색깔 아니 이거 위에꺼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두개있어요 두개 안한거 이거랑 빨간색 하나도 어딨지? 뭐야? 빨간색 하나도 어딨지? 빨간색이 안보여 어? 뭐지? 빨간색이 안보여 뭐야? 빨간색이 안보여 빨간색이 없는데요? 똑같은색깔이 두갠데? 오른쪽에 맨 위에 두번째꺼 빨간색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어? 안보여 뭐야 우리 왜이래 위아래끝 건들면 안되는거였나? 그러면 못겠어요 AC.2 똑같은색깔이 제 위에 두개나 있었거든요 음... 이러면 어떡하죠? 40초! 그러면은... 일단 다 맞춰봐요 일단은 맞는거는 다 맞춰보죠 안맞는걸 위에 보내봐요 네 다른 방 보니까 완벽하게 맞은 방은 없어요 다들 하나씩 틀린데요? 음... 제가 지금 여기 CCTV방 같은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틀린걸 한쪽에 다 몰아넣고 하는건가? 어... 이 상자가 폭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죽은거 같아요 3초! 우리는 그냥 운이 없었던건가? 1초!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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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았어? 그런거 같은데요? 살았어! 왜 살았지? 역시난 천재 뭐지? 우리 살았어! 잘했어! 뭐야? 어? 어... 이렇게 벌써 4명밖에 안살아남았어요 자... 자 앞에 총이 보이시나요? 랜덤으로 이 의자가 원판이 돌아가면서 딱 한명만 쏠거에요 헉! 진짜... 운입니다 러시안 룰렛 이 의자님 쐈으면 좋겠다 너무 무서워 긴장된다 제발 내 앞에 총이 멈추면 안돼 샷건으로 한번 들릴지 멈출지 정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누가 죽을지 정해집니다 전 선택했습니다 좋아 나일거 같애 나일거 같애 어떡하지? 나다 와 나다. 이건 나다. 와 나야 얘들아.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오오오오. 안돼 안돼. 어. 미안다. 이건 미안다. 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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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친구가 죽었어요. 미안 친구야. 나 살렸어. 미안해.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어떻게 우리 셋이도 남았어 운이 진짜 좋았다 어 걔 어떡해 아홉명중에 딱 우리 세명이나면 어 뭐지? 자아 자 열쇠는 열쇠는 단 세개 이 점프웹을 통과해서 열쇠를 얻고 아 돌아가서 돌아가는가? 천천히 해도 될거같애 세 명이 다 들어가면 되니까 아 근데 점프웹을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침착해서 하면 되요 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세 명 좋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다 자아 180초야 어 어 좋겠네 하여튼 어려운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했다 빨리 빨리 너무 느려 아니야 시간은 많아 떨어진 부분은 나아 아 앞치리 왜이렇게 작아 어려운데? 어려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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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긴장된다 하나 얻었다 2번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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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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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와 다 사왔다 3번키를 얻었다 와 살았습니다 와 지금 너무 땀난다 땀난다 이거 응 완전 떨렸어 완전 떨린다 진짜 와 그럼 다음은 3명인가? 아 다음은 2명이구나 2명! 다음은 2명이지 와 이제 우리 셋 중에서 한 명을 죽는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과연 누가 패배자가 될 것인가 그만 기대가 되구요 5초 4초 2초 1초 고 오 못날려라 오 깜깜했어 뭐죠? 여기 뭐죠? 어? 뭐? 뭐지? 야 2명밖에 못살아남는데요 어? 2명밖에 못살아남고 보니까 뭐죠 이게? 일단 앞을 돌리는거구나 그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거 원판을 돌려서 저 철주방들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 원판이 다시 그니까 시간 안에 이 철주방을 빠르게 통과하라는 것 같아요 으아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파이프 밟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작이다 자 시작입니다 뭐지? 돌리는거 맞아? 아닌가? 어? 어? 이게 뭐지? 우리 다 못나가는거 아냐 이러다가? 돌리는거 맞나 근데? 어? 아 찍고 다시 오는거네요 아 그니까 저 철주방을 클릭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맞네 맞네 찍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거네요 그쵸? 되게 사무수하네 내가 살아야돼 너넨 살면 안돼 어? 리아랑 나랑 속도가 비슷하구만 제발 제발 내가 살아야돼 내가 살아야돼 반대시 나 마지막 운이다 아닌가? 제발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이야 으흐흐흐흐흫 흫흫흫흫흫흫 어? 저렀어요. 챙기구요. 요야! 우리 먼저 들어갈게! 미안해! 어? 얘들아! 우리 친구잖아!!! 야아아!! 야아아아아아!!!! 진짜- 진짜 미안해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우리 같이 눈싸움 만들지 않을래?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는데 얘들아 열쇠 주면 피자 사줄게 나갈래 무슨 피자를 바꾸자 나갈래 나갈래 저는 똥인데요 야꾸라 똥인데요 이상하다 나 완전 빨랐는데 이상하다 리아야 우리 둘 중 하나는 알지? 어차피 내가 우승은 나야 나야 내가 살 거야 어차피 죽을 거 즐기겠어 어떻게 저렇게 춤춘 거지? 뭐야? 어차피 죽을 거 춤춰버리겠어 리오야 누가 이길지 정해봐 어? 알았어 내 생각엔 솔직하게 솔직하게 누가 이길지 정해봐 둘 중에 더 잘생긴 애가 이길 거 같아 그럼 나네 내 생각엔 그럼 나구만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아아아아아아ا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리오야 잘가 즐거웠어 인엄의 시험부다 뭐지? 뭐죠? 오오오오오오 자 이 게임은 앞에 있는 버튼을 빨리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아시겠죠? 약간 봐주면서 하세요 마이크 입 하나도 안 열고 진지하게 게임하는 리아 이 버튼을 더 빠르게 누르는 사람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니가 뭐야? 난 니가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 너 안 눌러? 어? 너 되겠어? 너 되겠어? 내 버튼 실력이 되겠니? 에요 wholly 워 w 워 흐허허허 죽어어어어 허허 죽으라고! 손가락 터질거 같애! 아 뭐야 죽을거같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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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으로 다시 보내자 우리 중간으로 다시 보내고 우리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 이야기 좀 해볼까? 오케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래 그냥 우리 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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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난 살아야 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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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너무 힘들어 그냥 죽으라고 그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를 그냥 죽으란 말이야 states 윽 킁킁킁 블루 흑 으앗! 밤새 너도 깨보자고!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타임! 타임타임! 아 힘들어 힘들어 그냥 죽어주면 안돼? 그냥 죽어! 죽어요! 오지마! 아직 못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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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는거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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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이끼 잘해! 너 너 어토마우스 아니야? 야! 너 어토마우스님! 야아아아아아아악! 어! 리아야! 결혼 축하해! 으악! 너.. 너... 오토마우스... 오토마우스! 오토마우스라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